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공무자님과 삼교시 이어가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요? 즐겁습니까? 그렇게라도 좀 위로해보려고요. 오늘 또 금방 가니까요. 다 갔죠. 이상합니다. 월요일날 왜 피곤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월, 화, 수, 목, 금 다 똑같은 날인데 특별히 월요일이 더 힘든 이유는 일요일날 쉬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암담하니까요. 월, 화, 수, 목, 금 마음이 가벼워야 몸도 가볍죠. 건강하면. 이게 앞으로 휴일. 암담한 거죠. 화요일. 말씀하신 것처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금요일날 좋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제일 좋아하는데 원래 목요일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금요일이 좋으니까요. 금요일은 또.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수요일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뭐 좀 있으면 월요일이 끝나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저희 시간을 같이 하시면서 쭉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일단은 종목별 움직임을 볼 건데요. 보면 의외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4.39% 일주일 동안에 올라갔는데요. 물론 이제 얼마 안 되는 상승이지만 오랜만에 이게 어디입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어도비가 한 7%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 직행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또 피디님이 계시지만 영상할 때 어도비가 없으면 안 된다. 또 특수효과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뭐 pdf를 워낙 많이 쓰시니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여기 보시면 제약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다 누구 때문이냐. 바이오젠 때문에 바이오젠이 알차이묘병 치료제를 만들다 보니까 1일 날 1일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또 제약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성장주가 올라가면 금융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의외로 한 달 동안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게 부동산 섹터거든요. 리치 업체들. 싸면 프로포티라든지 아시겠지만 여주에 있는 프리미어 아울렛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메리칸 타워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리치가 오랜만에 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난주에 끝난 지수를 볼 건데요. 다우가 0.8% 마이너스였습니다. S&P500이 0.4% 플러스 나스닥이 반면에 1.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우하고 정반대의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나스닥이 4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S&P500이 3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시장이 굉장히 재미없다고 느끼지겠지만 지금 시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S&P500이 사상 최고치 끝났거든요. 상대 강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연중을 보게 돼도 다우가 12.7% S&P500이 13.1% 나스닥이 9.2%로 뭐 그닥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나스닥 쪽에 따라 붙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일조한 것은 10년물 국제수익률이 1.4가 1.45까지 빠지면서 성장주의 상승을 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는 반면에 71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지난주 동안은 일단은 테크 쪽에 어떤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컸던 한 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는 내일과 모레 FNC 미팅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또 약간 조짐스러운 인증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지금도 선물이 약부압 강부압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거의 그 선에서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큰 움직임이 없을 걸로 보이니까요. 그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주 전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저하고 이 프로님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고용지표가 너무 잘난 것도 아니고 너무 못난 것도 아니고 정말 아주 교묘하게 아주 샤이한 부끄러운 발표가 됐는데요. 또 지난주에는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CPI이 좋았죠. 그런데 지수는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던 이유를 통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CPI가 좋아지면 결론적으로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형이 보여주는 것처럼 금리 인상 2022년 말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된다고 월가에서 예측하고 있거든요. 2022년 말에 금리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57%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점점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지표가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잘 나오더라도 약간 이게 반드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커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추세가 이어지면서 6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그림 때문에 실제 CPI가 잘 나왔지만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계시는데 월가 평균은 2022년 말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2022년 말에 가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월가 예측이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다.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마 그 전에 연준에서 뭔가 좀 신호를 주지 않겠습니까 늘리게 하지만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표가 잘 나와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그림이 이제는 저희가 지난주에 CPI가 나왔지 않습니까 CPI가 나왔을 때 보통 5%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5%가 찍고 난 다음에 보통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의 사투인데요. 그 다음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날짜가 좀 안 보이는데 이럴 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째인데요. 벌써 30년 동안 딱 세 번밖에 없었거든요. 5% 찍은 게? 네. 찍은 게. 그런데 그때 찍은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또 한 번의 시작이 올라갔던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5% 찍은 다음에 오히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찍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기 한 번 이 5% 숫자가 잘 찍히지 않는 아주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물가는 물가가 그 이후의 모습은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 상승을 도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온 긴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이 부분 세 가지 부분을 보면서 지금도 아마 5% 찍고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기저효과 같은 거 감안하면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기저효과 감안하면 다음 달 다다음 달 하반기 계속 숫자 높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걸 굳이 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이 4까지 보여주면서 일단 cpi에 대한 이런 과거의 통계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이것도 시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름부터는 내려갈 거로 보이니까 그다음에 또 미국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장주에 대한 다시 한 번 올라옴이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가치주약이 벌어진 입득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월드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고 전 세계의 그로스 인덱스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파란색이 전 세계를 보여주는 그로스 인덱스인데 성장주 인덱스가 완만하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터널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빠지는 게 아니라 가치는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성장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벌어진 힘이 다 부러지고 있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성장주의 회복이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가 뭐가 있는지 제가 한 번 재난을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대부분의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니까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도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에 주식이 없는 분들은 성장주 쪽으로 한 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성장주 애플부터 빅테크부터 이런 기업들 한 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지금도? 지금도.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미국이나 글로벌 전체 시장이나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흐름들이. 아래 하늘색이 성장주입니까? 네. 성장입니다. 성장이와 갖고 제가 지난 보여드린 이 부분이었는데 많이 벌어졌다가 약간씩 다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론 가치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가치는 내려오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물론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성장주에 대한 어떤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주가 빨리 올라가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상 최고치를 느낌을 확 받을 텐데 지금 이제 그게 모습이 없다 보니까 장이 안 좋다 걱정한다 싫은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제가 cmpc 방송에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다시 한 번 얘네들도 팡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페이스북은 이미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달리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 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파벳은 1% 밑에, 아마존은 9% 밑에, 애플은 13%, 애플은 17%로 물론 애플은 좀 멀게 있지만 대부분 다 그리 멀지 않은 역사상 최고치에서 그런 주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아마존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알파벳, 페이스북은 거의 와 있는 게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거의 1% 밑에 있고 거의 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대 3으로 좀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한 반 정도는 이미 역사상 최고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팡 종목, 기술주들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만 만약 여러분 보유 종목이 애플이었다 그러면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렇지만 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건 또 사상 최고치에 달리다 보니까 이 종목을 또 보유하신 분들은 어쨌거나 기분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보여드린 표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1분기에 해치펀드가 가장 많이 배수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만큼 일단 페이스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에 올라가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약간의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인스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페이스북 샵에 대한 관심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난주 금요일 날 규제에 대한 부분 나온 거 기사 보셨습니까? 아니요. 페이스북 규제요? 아니 빅테크에 대한 규제. 하원이 발의한 규제 내용 보셨습니까? 모르겠어요. 15가지를 이제 들어갔고요.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이 보통 뉴스피드 기사를 내보낸 다음에 아래쪽에 광고를 내보내는 거 하지 말아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은 무료 배송하지 말라든지 여러 가지 15가지 조항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물론 된 건 아니고요. 이미 민주당 하원에서 발의한 거고 그걸 이제 받아서 상원이 넘어가서 대통령까지 가야 되는 물론 관건이 있지만 그 과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 기업을 옥죄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그걸매도 불구하고 금요일 주가가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독점법의 기준이 뭐냐면 소비자 보호하고는 소비자가 더 좋아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무료 배송을 만약에 끊는다고 그러면 소비자한테 그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뭔가 좀 이렇게 충분히 얘기가 될 만한 논의가 될 만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일단 주가는 올라갔고 월가에서는 그게 아마 민주당이 발의를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간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규제 때문에 매수를 좀 주저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인다고 좀 보시는 게 월가의 분위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애플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제가 애플을 조금 요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차트를 보고 주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주봉 차트입니다. 애플의 주봉 차트인데 이게 딱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조금 어떤 방향이 정해질 만한 그런 위치에 와 있거든요. 제가 직접 그림 그림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지루한 주식이 애플이라는 것도 진짜 그만큼 이제 재미가 없다는 거죠. 오랫동안 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언제라도 매수 가능한 종목에 또 올라오는 종목이 애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다 할 방향성은 없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차트를 보시면 조만간 어떤 추세가 정해지면서 올라갈 건데 이 이야기만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그림이니까 혹시 애플도 지루하신 분들 이거 보시면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한번 방향이 튈 것 같다. 그런데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갈 확률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상승 쇠기형이라고 그러나요? 그 차트에 나오는 이름으로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일단 지금 미국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죠. 코로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입원 환자 수를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고점 대비 88%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빠른 게 지금 백신을 맞고 있고요. 실제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 정점이 하루에 13만 2천 명이 입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만 6천 명이니까 엄청 많이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부러운 얘기고 한국도 교방할 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가 거의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 여행자 수가 71%까지 확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 정상적인 시기에는 일간 250만 명이 비행을 탔는데요. 지금은 180만 명이 타면서 거의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국제 여행객보다는 국내 여행객이 많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미국은 알게 모르게 지금 환자 수가 줄고 있고 일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확연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항공주 카지노주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피해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죽에 대한 추가 상승이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어차피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항공주가 더 갈 것이냐라고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반영돼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 약간 시화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 항공주 etf 있지 않습니까 z jts 보시면 최근에 좀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항공에 대한 회복은 빨라지고 있지만 이게 주가에 미리 반영되는 바람에 지금 거꾸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도 나오니까 저 하늘색 그래프는 주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행자 수입니까 여행자 수 하늘색 여행자 수고요 이거는 2020년 2021년까지의 여행자 수 지금의 모습이고요 위에 있는 게 주황색이 과거 팬데믹 이전에 정상적인 여행자 수를 보여주는 건데 250만 대 180만으로 지금 점점 점점 줄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냥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제 회복되고 있고 회복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걸 참 알기가 어렵죠 물론 그걸 알면 주식 투자 너무 쉽긴 한데 반영 안 했네 그럼 사면 오르네 이제 이거 너무 쉽고 너무 쉽죠 어떤 걸로 좀 보면 될까요 저는 다른 건 안 보고 최근에 대부분 항공주 국제항공주라든지 국내 항공주 보면 상승이 다 멎어있어요 더 이상 안 오른다 네 주가가 다 멎어있습니다 애플처럼 네 평평하게 애플처럼요 애플 그러면 이제 누가 기분 나빠할까요 농담이고요 하여간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또 사실 실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왔죠 뭐 단기간에 막 50% 올라오고 했으니까 좀 빨리 올라온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정확히 알면 돈을 벌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냥 결과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죠 결과를 보니까 다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2018년 10월에 가장 또 많이 올랐죠 처음으로 71달러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70.9일이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휘발유 가격도 2014년 이후에 최고치인 갤런당 3.13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여름에 여행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면 축하 상승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줘서 진짜 작년도에 마이너스 유가를 보신 분들이 올해 이맘때에 71달러를 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주식도 어렵지만 상품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혹시 예측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유가가 60불 있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낮은 가격에서 기름을 사놨으면 되는 유가에 투자했으면 다른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죠 참 작년 얼마나 쉬웠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그런데 또 결과를 누구나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 지나고 보면 정말 쉬워요 투자라는 게 그냥 뭐 딱 해서 그냥 하면 그냥 했으면 머리도 안 아프고 지금 이제 지금 와서 언제 팔까 이때 팔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온다고 하는 게 월가의 관측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엑스모빌 관련 기업에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에너지 ETF XLE는 역사 최고치는 아니고 지금 50위주 고가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제 클로벌 헬스 인베스먼트이라고 하는 기업 그다음에 웬디스 기업. 이건 아시겠지만 밈이죠 밈. 밈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클로벌 헬스 인베스먼트 그러니까 우리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들어가든지 돈만 벌면 상관없거든요. 없는데 이건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이 주가가 이제 과거 높았던 부분의 주가인데 딱 선에 그어보면 16달러가 여기 딱 걸리거든요. 16달러를 놓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딱 이틀 만에 이틀 만에 급등과 급락을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틀 만에 모든 걸 전략을 짜서 매수한 다음에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정말 시간이 정말 부족한. 그러니까 다 좋아요. 여러분 잘 들어가서 잘 나오면 좋은데 정해진 시간이 딱 이틀 안에 끝내고 나와야 됐다. 그게 쉽지 않은 거하고 특히 저희처럼 밤에 잠을 자야 되는 이런 또 사실 밤을 못 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웬디스도 똑같이 지금 보시면 다시 거의 왔어요 제자리까지. 이건 딱 3일 걸렸거든요. 3일 만에 고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일 동안에 모든 걸 전략을 짜고 결정을 지었지 않으면 지금 다 물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밈이라는 게 물론 급등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나지만 그만큼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런 거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떠들고 있는데 어쨌거나 아직까지 잘 버티는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먹었더라고요. 밈으로 다. 저를 보여주는데 수익이 꽤 있는 것도 현재 있고 진짜 그런 분도 있고 딱 이 프로그램에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딱 미꾸라이처럼 딱 치고 나가서 딱 해서 딱 깨끗하게 손 털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실력을 보이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는 현실이니까 그것도 한번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개인들이 공매도 못합니까? 못합니다. 미국인이라도? 미국은 하죠. 한국인들은 못합니까? 미국인들은 정말 자유롭게 하죠. 그냥 순식간에다. 공매도를? 그리고 어떤 개혁을 딱 치면 그 증권사마다 보이란 주식이 하나가 나와주면서 빌려서 할 수 있는 수작이 딱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안 해준다 이거죠? 네. 딱 다 치면 되는 거죠. 민주주식 같은 거는 그냥 뭐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치면? 양반 가능하죠. 진료금 어느 정도만 버티고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고점이다. 너무 고점인 것 같은데 공매도 쳐버리고 할 수도 있죠. 좋은 전략인데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말씀은 좀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국내에 적용되는 호가가 1호까지 않습니까?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원 99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단타치기 쉽지 않습니다. 호가 다 보여주면 좋은데 어딘가에 큰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가 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호가 중에 본부장이 보이는 데 하는 거는 그거는요. 그냥 문의만 올려놓은 거예요. 증권사에서 문의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우리가 내는 그 10달러짜리 돈으로는 1호가밖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단타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걔네들은 양방으로 하기 때문에 전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싶어서 쉽지 않다. 그다음에 또 예매하다가 또 좋은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그 지인은 졸아서 큰 측이 났다는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은 88%가 운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정말 운이 대부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운에 또 힘에 돈을 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해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부럽다. 잘 지키라고. 부럽다 말 안 하고요. 잘 지켜야 된다. 이걸 잘 지켜야지 또 한 번에 또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웃긴 일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지키는 건 어렵죠. 어렵습니다. 지키는 건 어렵죠. 노어백스가 오늘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에서 3상 실험 결과 90.4% 효능을 보인 곳이 집계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3분기 안에 FDA의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화이자인 바이온테크 모더나 존슨 존슨 존슨을 이어서 네 번째 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작용을 물어봤더니 피로 두통 근육통 같은 통증이 있는데 이거 2% 계셨습니까? 피로하다든지 두통. 다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까? 약간의 열감 이런 정도. 그럼 완벽한. 충분하기 싫은 느낌 이런 거. 보온은 약간의 뭐. 항상 있는 느낌이라서. 항상 있는 느낌이라서. 그럼 우리 이 프로님은 타고난 백신 체질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께서는 보통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씩은 주는데 저는 이걸 받은 게 아닌가. 뭔가 환불이 안 됩니까 이런 건. 그런데 받은 수에 치고는 좀 오래 확인해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정말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네요. 아니 좋죠. 되게 아팠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백신 맞고 아프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일단 노어백스 같은 경우는 2, 3일이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어백스 보유하신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소식 하나 가져왔는데요. 트레이딩 얼레시스라고 하는 회사의 설립자인데 토드 고드란 분이 있어. 이분도 굉장히 주식을 많이 하신 분인데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이어질 거로 예상하시면서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1,650달러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선을 그다 보니까 일단은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항이 없다. 이미 또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매물 압박도 없고 지금 누가 팔겠냐 이런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매수해도 무려 137%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GPU, AI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1,650달러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고 이분이 한 얘기니까 혹시 꿈과 희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GPU나 AI용으로 많이 쓰일 거나. 많이 쓰이다는 거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분이 테크니컬한 분석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런 차이가 좋죠. 가면 좋은데 너무 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청구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50달러 이분이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일도 하상 최고치과 같다는 거. 그다음에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기사가 나왔는데 퀄컴이 만약에 암에 대한 인수를 안 하면 퀄컴이 자기들이 인수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혼적으로 아무리 인수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되게 불허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700달러를 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사가 조금 이제 제가 일부러 마지막으로 뺐어요. 이 기사가 조금 일찍 나왔는데 좀 안 좋은 기사다 보니까 뒤쪽으로 뺐습니다. 로드타운 모터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로드타운 모터스의 문제는 지금 자금 여력 그러니까 회사 CEO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자금이 없어갖고 차를 못 만들겠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멘트를 직접 하면서 자금 여력에 대한 문제 생산 감축까지 더불어 얘기하면서 좀 주가 많이 밀렸는데요. 또 한 가지 분기보고서 제출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재가 주가 떨어뜨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실제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 공무에도 보고서가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갑자기 CEO, CFO가 동시에 사임을 했습니다.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사임하기에 앞서서 회사가 실제 주문이 사전에 받았던 주문이 부풀려졌다고 인정하는 게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주문을 받았는데. 사실은 뻥이었어요? 힌덴버그 리서치가 바로 보고서 그거였거든요. 얘네가 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사전 주문들은 다 뻥이다. 뭔가 짜고 치는 거고 부풀린 거다. 만약에 100대 받았다고 그러면 1000대 받았다고 하고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부풀린 주문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정확한 내용일까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런 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면. 이거 스펙으로 들어온 거죠. 중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 미국 주식이 우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 주식 뭐 한다고. 뭐 할 게 아니죠. 분식회계 한다고 뭐 뺀다고 하면서. 그렇죠. 자기들 거나 잘하지. 그러니까요. 그게 뭐예요 저게? 화가 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ceo cefo 같이 사임하는 거는 뭔가 회사에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간다고 판단하는 게 많아가고요. 지금 많은 추첨 개사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팩트는 이겁니다. 어쨌거나 약간 부풀려졌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사가 나오면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그러는 바람에 10달러 미만까지 빠지는 한때 30달러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3.23%가 빠지고 있는데 아마 본장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다시 한 번 공매도에 좀 머위가 되지 않을까. 이미 160만조업 거래가 됐습니다 이미 사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시장이 출발했으니까 잠깐 출발사항 보고 다음 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500은 0.14% 마이너스고요. 다운은 0.23% 마이너스. 나스당만 0.06% 올라갑니다. 거의 뭐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mc 미팅 결과를 보고 뭔가 하려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지금은 딱히 매매를 많이 할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광문회사가 지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만 71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력 종목들을 보면 엔비디랑 속폭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스탑은 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2%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이따 기사가 나오면 좀 말씀드릴 건데 테슬라에서요. 그 청정에너지로 채굴한다는 소식을 적고 듣고 이게 비트코인이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결제를 비트코인에 받는다고 또 일러 모스크가 다시 말을 또 뒤집는 바람에 뭐라고 하죠 이걸 1타 쌍피라고 합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비트코인 주가도 올라가고 테슬라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말 한마디로 두 개의 자산을 주가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훌륭한 진짜 대단합니다. 일단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주식시장 욕할 거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말 나온 김에 기사를 보겠습니다. 노바백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90% 그 다음에 중증은 100%까지 효능이 있다 합니다. 로즈타운 모터스 아까 말씀드렸죠. 스티브 번스라고 하는 CEO 그 다음에 CFO는 노드리게스 줄리오 노드리게스 이분이 두 분 다 퇴사하셔서 기사가 좀 안 좋은 기사던데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립스는 제가 조금 이건 봤는데 기사를 진짜 봤는데 화면을 봤는데요. 이 CPAP가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때 숨을 못 쉬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런 병이 있죠. 그렇죠. 수면무호흡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이렇게 사망이 이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 게 CPAP라는 약인데요. 이 CPAP 약에 독성이 좀 나와서 지금 약 400만 개.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나 봐요. 저는 그게 몰랐는데 수면무호흡증 걸린 분이 되게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구매한 게 약 400만 개라고 나오죠. 이게 걸려서 지금 다 리콜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관련 주가 필립스 주가 빠지고 있는데 필립스가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까지 그냥 단표장 기사밖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걸 쓰고 있는 모든 분들의 기계를 다시 한 번 손을 본다고 하니까요. 이 숙면무호흡증 관련 기계 물론 필립스가 아닌 건 상관없겠지만 필립스는 다 리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봉착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폴레 한국이 없습니다. 치폴레는 없고요. 지금 이제 이 길 건너편에 여의도에 가면 타코벨은 제가 봤을 때 맛은 별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늘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왔거든요. 정말 좋은 의견이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치폴레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 인건비 상승이었어요. 인건비에 올려줘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스무스하게 가격에 좀 전가시키는가 문제였는데 잘 시켰나 봐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의 비용을 메뉴 가격에 다 올리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레이몬드 제임스는. 이게 높이 평가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제 고객들의 불만이 없나 봐요. 좀 올려서. 그래서 일단 아웃퍼품에서 스트롱 바이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지금 주가가 시간에서 1.4% 올라간다 그러니깐요.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박사스가 페라리에 대해서 전 페라리에 대해서 이렇게 라프리가 나온 거 처음 봤거든요. 페라리에 대해서 바로 바이에서 셀까지 중립 없이 두 단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안 좋게 본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에서 2.7%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페라리. 네. 주가가. 페라리. 나머지는 혹시 오틀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나 봐요. 오틀리. 이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요. 이게 스웨덴인가 아마 그럴 기업일 것 같아요. 이게 오트밀이 뭐냐면 오트밀에서 우유를 짜낸답니다. 우유가 나오나요 오트밀에서? 오트밀이 크는 게 있는데. 식물성 우유들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걸 먹게 되면 동물성 우유를 만들면 소를 키워야 되고 소에서 방구도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잖아요. 그런 것들은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걸로 지금 참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보니까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한꺼번에 의견이 엄청나게 왔어요. 퍼폼, 오펜하이는 퍼폼, 시장 중립입니다. 아웃퍼폼, 시장 중립 사회, 그다음에 이커레이드, 비중 중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웨이, 비중 축소, 비중 확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나중에 한 번 평균 의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상장한 다음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혹시 오트밀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트밀, 이거 심볼 잘 보시면서 오틸엘와이입니다. 한 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욘드미트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겠군요. 네? 아닙니다. 비욘드미트도 그런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트밀을 먹어봤거든요. 오트밀크가 아닌 오트밀을. 그건 좀 다른 맛이죠? 다시는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두통 사놨는데 한 번 먹고요. 입이 너무 거칠거칠해서 다시는 안 먹고요. 저 주세요. 갖고 오세요. 오트밀 드십니까? 뭐 음식은 다 먹는 겁니다. 아니, 먹기 너무 불편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퀄컴 아까 말씀드렸죠? 퀄컴은 암에 대해서 만약에 400억 달러의 엔비디아가 인수하지 않으면, 만약에 안 되면, 물론 인수하지 얘네들이 안 할 일은 없죠. 인수가 만약에 막히게 되면 자기들이 인수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엔비디를 불허하는 모습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맵을 한 번 좀 보고 시장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역시 테슬라가 2.09%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0.42%, 넷프리스도 0.98%, 페이스북 다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다시 한 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도비는 오늘도 1.6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 실적이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상 최고치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금융 쪽 빠지고 있고요. 금융 쪽에. 그 다음에 헬스케어츠도 오늘 조금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도 엑스모빌 쉐브는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너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가볍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폴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볼이 CMG인데요. 아까 투자금 상향 소식 때문에 1,400달러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분위기는 고만고만한데 여전히 기술주 분위기가 조금 좋은데. 장 분위기로 보게 되면 사실은 하락 종목수가 얼핏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큰형님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번 주에도 FOMC 회의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기업 실적이나 세상 돌아가는 건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다시 발병한다거나 이럴 가능성까지가 아니라면. 네 그렇습니다. 점점 회복될 거고 그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고. 네. 실적도 그렇게 될 건데. 자 이제 이렇게 오른 주가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죠. 그러니까 올려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올리면 올리는 건데. 맞습니다. 그 판단이 참 누가 하겠습니까? 계속 이제 상황 시장 상황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좀 고민스럽고 갈등이 생기면 그냥 S&P 500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투자해서 꼭 우리가 더블 수익을 봐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올해 꼭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그냥 충분히 길게 잡고. 만약에 미국 주식의 통계가 앞으로 거짓말 안 한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10%는 보장되는 게 S&P 500 ETF니까. 차라리 그걸 그냥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까지 왔던 거면 또 그렇게 해서 그거 담는 게 답이긴 한데. 굳이 큰 욕심이 없다고 그러면. 워렌 버펫도 그분 아내분한테 나 죽으면 S&P 500 몰빵해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S&P 500을 몰빵하는 것만큼 가장 사실 안전한 투자 주식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안전한 투자처라는 게 과연 존재한다면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서 그걸 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S&P 500이 연평균 10%하고 15% 두 가지가 있는데 15%는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계산하면 한 달에 매월 500달러씩 넣게 되면 10년을 넣으면 이제 18만 달러가 되거든요. 아니 30년 동안 넣게 되면. 18만 달러 원금인데 30년 동안 계속 가면 복리로 해서 260만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원금은 18만 달러인데 260만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커진 거죠. 몇 년 동안요? 18만 달러면 2억인데 2억을 넣어놓고 내버려 뒀으면 30년 동안 30억 된다. 그것만 복리해 가는 건데 그게 15%고 10%로 간다고 하면 똑같이 500달러 넣고 18만 달러가 되고요. 그거는 160만 달러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 건데 그걸 한번 증명해보려고 하면 제가 지금부터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볼까 말까 아니면 우리 애들 한번 해볼까? 작게 해서 이게 18만 달러였으면 이만큼이 없겠구나. 그럴 수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더라. 사실 500달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물론 클 수도 있겠지만. 15%씩 올라주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게 약간의 꺼리찍하니까 못하는 건데. 과거 통계를 가지고 그런 것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한 것 같아요. 꼭 주식을 스펙 아니면 민망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모르니까 재미있는 거죠. 맞아요. 모르니까 재미있는 거죠. 알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유가는 오르고 있는데 정유주들은 별로예요? 오늘? 올려? 네. 아까랑도 올랐는데 볼까요? 정유주?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한 1% 정도? 오른데요? 0.85% 올라갑니다. 약간 좀 오르는 것 같긴 합니다. 정유주들은. 네. 0.5%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시죠? 저는 오일컴퍼니 3배짜리 하나 갖고 있거든요. 한 3% 오르네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3으로 나누면 대충 1% 오르고 있구나. 잘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으시니까. 한 주 갖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하겠습니다. 3배짜리 있는 게 신기해서 3배짜리들을 골고루 담고 있어요. 어. 3배짜리들 많더군요. 많으세요. 되게 많습니다. 4배짜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4배는 없죠? 4배는 없습니다. 3배까지만. 그렇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배짜리를 사는 것보다는 3배의 돈을 빌려서 1배짜리를 사는 게 훨씬 낫더군요. 어. 정말 모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3배짜리를 사면 말씀하신 대로 녹잖아요. 녹죠. 그런데 3배의 돈을 빌려서 1배짜리를 그냥 사면 그 빌리는데 비용은. 이자가 있긴 하나. 하나. 뭐. 낮춰놨잖아요. 프로님은 워낙 신용이 좋으시니까 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데요. 네. 이유를 있다보다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제가 엑셀으로 한번. 네. 엑셀 조정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3배짜리 없다고. 예. 하시는 그런 고객님도 계시면. 3배로 빌려드리면 되는 건데.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 주식은 미치다. 장우석 공무자님과 함께 월요일 글로벌 라이브 무사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한번 기대해보시고 아니면 또 내일 오르겠죠.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의 상장에 상장하는 쿠팡. 미국 주식 투자에 상장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